이제 비교급이랑 최상급을 볼텐데 일단 비교급 다음에 뭐 나와야 돼? then 나와야 되겠지? 그쵸? 비교급 다음에 then 이거 알죠? 그리고 비교급을 원래 만약에 원급을 강조할 땐 very를 쓰거든 아지? I am very handsome이야 아지? 근데 만약에 비교급을 강조할 땐 뭘 써야 돼? much, even, still, far, alert 하면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밥은 더 빠른데 나보다 빠르다는데 몇 개가 없으면 훨씬 더 빠르다 뭔지 알겠지? 난 너희들보다 훨씬 더 이상 생긴 거잖아 이렇게 강조할 때 써야 돼지 근데 비교급을 절대 강조할 수 없는 건 뭐야? 베리는 비교급 앞에서 절대 쓸 수 없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알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면요 아 이거 두 개 외워야 될 건데요 이건 여기서 외워야 될 건데 비교급엔 비교급이거든요 비교급엔 비교급은 점점점 몸마다 구멍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점점점 커진 거죠 네 태양이 다른 데 하고 있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건 지금 너희들이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할 텐데 일단은 알아만 놓고요 네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뜻이 뭐라고요? 뭐뭐할수록 더욱더 몸마다 하고 있지? 네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너는 더 많이 뭐할 것이다? 원할 것이다 태양이 따뜻하고 있고 비교급엔 비교급 뭐하고? 점점점 몸마다 그렇지? 3번에 최상급 보겠습니다 최상급 앞에 일단 최상급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더가 붙어야 되는 거지? 이게 알아야 되고 원어보다는 뭐 중의 하나니까 최상급 중에서도 뭐가 나와야 돼? 복수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오후 중에는 비교 대상이 나오고요 인중에는 장소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입안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이라고 할 땐 장소지? 그때 인이야? 근데 학생들 중에 제일 잘생긴 학생은 뭐라고 해야 돼? 오브를 하지 말라니까 오브를 해야 되지? 얘기해야 되지? 설명할 땐 집중해 문제부터 약간 장난치더라도 왕급으로 조절할 줄 알아야 돼? 공부할 때랑 힘 뺄 때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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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네 오브가 보신 의상이 괜찮습니다 요거 설명해 줄게요 네 예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 네 이거 왜 이게 다른 거에요? 그래? 진짜 중요한 거야 아이 앰 원 오브 이걸 하지말자 원 오브 본인 이거 영장이 되잖아 아이애 원 오브 원 오브 원 오브 더 모스트 헨덴 헨덴 테이쳔스 인 더 월드 월드? 디셔스? 우주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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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에 뭐 나온다고 했어? 최장급. 최장급 나온다고 했지? 복수명사로. 오브 뒤에는 뭐 나온다고 했어? 비교대상 나온다고 했지? 인 다음에 뭐 나온다고 했지? 장소 나온다고 했지? 이해되지? 월드가 장소에요? 다 월드. 어떻게 해야지? 국어 공부해야 된다. 국어 안되면 안돼. 질문을! 질문! 질문할 때도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돼. 다시. 네 학교에서 질문할 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그 학생이 이해하는지 안하는지 그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면 안돼. 뭔지 알았니? 내가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딱딱이고 생각하는 거 하면서 질문해야 된다고.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지 알겠지? 네. 다시. 외워야 됩니다. 농담하는게 아니라 진짜 외워야 되는거에요. 네. 해보겠습니다.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우리아이 중에 가장 어리다? The youngest. 네. 한 명씩 하나 해봤어요. 네. 한 명. 무늬. 누가 할 차례? 제가 최다맨. 2번은 무늬. 멀치. 비교급 앞에 베리는 쓸 수 없다고 했지? 멀치, 스틸, 얼락, 바이파 등을 쓸 수 있다고 했지? 바이파요? 그 다음에 3번에 들어가겠습니다. 3번. 뭐 다음에 뭐라 해야 돼? best. 최다맥급이죠. 4번. 바이파는 무슨 뜻이야? 바이파는 훨씬 나지. This slope is steeper than. 스티키스트. 아, 스티퍼 than. 대니가 미국급이지? 4번. 4번. S 보통가요. 왜? 어저히 몬스트가 원업무한 최상권. 원업무한 최상권을 쓰지? 최상권 세대의 몬스트. 네. 다시한다. 아까 농담중에 외우려고 했잖아. I am one of the most handsome teachers in the world. 인 더 월드가 중요해. 알지? 너 스페인어하고 학교해서 알잖아 너. 그치? 많이 봤지? 없지? 네. 다시 점점점 다이어트해지다 보니? 워머 앤 워머 시티지? 시티야? 시티? 시티 뭐야? 인 왜 아니오야? 갑자기 시티가 아니오? 시티가 아니오? 저요? 엄마가 보고있다 저요? 항상 엄마가 보고있다 시티 시티에는 니가 아니오 그 다음 1번으로 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작은 뭐니? 스몰러 댄 스몰러 댄 스몰러 댄 니가 아니오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2번 나 대준이 나 2번 너야 라이터 댄 라이터 댄 다시 해 다음에 모어 페이머스 댄 그거 아니야? 이음절? 어 왜? 모어 페이머스 댄 이음절이 이상이면 모어 이잖아요 응 응 아 알잖아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다 알잖아 아 그래 이거 또 왜 안되지? 2번 4번 모어 브레이머스 댄 우리는 완전한 기초하는 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중학교 꺼야 왜? 중학교 꺼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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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모어 브레이머스 댄 브레이머스 댄 브레이머스 댄 5번 가장 좋은 신발 더 더 더 베스트 자기꺼만 해 구셉 최상급 구셉 최상급 구셉 6급이 베러 그 다음에 구셉 최상급이 베스트 배드 최상급이 월스트 최상급이 월스트 월스트 너희들은 월스트 난 베스트 그렇지? 6번 가장 빠른 프레스티스트 저 2직비나예요? 응 됐죠? 아니요 7번 The most diligent 8번 The Most popular 9번 Studied harder 스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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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다음으로 써보겠습니다 뭘 써봐요? 다시 세상이 점점 좋아있다 점점 공부하고 있다는 문인 스몰러 스몰러 다시 또 와닿는 예의물 들어줄께 I am getting more and more handsome 그만합시다 그만해 나도 지친다 지치니? 근데 이게 사람이 묘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수업시간에 야 뭐 잘생긴다 선생님이 누구지? 하면서 내가 떠올릴걸 그게 바로 세뇌야 세뇌 아 딱 그거 제가 얘기해요 왜냐면 할거에요 그 날 너무 질리도록 하잖아 그렇게 공부를 질리도록 많이 해야돼 맨날 뭐고나 진짜 잘생긴거봐 선생님 선생님 제가 수상에서 선생님이 박보건보다 잘생긴거 잘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고 있으면 내가 진짜 신이라고 나 너? 내가 신이 되는거잖아 야 봐봐 우리 폴 여론조사를 해보자 너희들의 각자 아빠가 있잖아 네 내 아빠가 제일 잘생겼다는 사람 얘기해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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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짓기 저요 저요 거짓말 짓기 어 나 어이가 없네 진짜 왜요 뭐하자 네 너희랑 나랑 비슷하거든 그렇게 먹게 하시는 분은 나 좀 나랑 들어가겠습니다 2번 들어간다 2번 2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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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más 환상 중인데 스페인 발음인데 스페인방sight 스페인방றumb 나랑 号 맥주 달구 달구 conference 이 사주인 그럼 N 유스 3번 들어가자 3번 들어가자 This is 가장 비싸 The most expensive 오늘 이 노래 좀 좋았어 3번 중요하다 더 많이 웃을수록 너는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더 많이 웃을수록 너는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더 많이 웃을수록 너는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멋지인데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더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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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행복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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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급 되게 중요하다 아까 옵션 아까 옵션 다시 아까 옵션 더 많이 웃음 더 많이 웃음 더 많이 웃음 파스타는 그 식단에서 가장 맛있는 요즙 하나이다 파스타는 가사의 most delicious dishes venth ignoro I'm much easier than you. I'm much easier than you. 2번. Favour is shorter than other months. Favour is the shortest month. 3번. Ella is wise. Ella is wise. Joe is more wise than Joe. Ella is the wisest. In our class. 4번. 오늘은 덥다. Today is hard. 어제보다 더 덥다. Today is harder. A-T-T-E-R. Then H-O-T-T-E-R. Then yesterday. Today is the hardest day of the month.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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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비교급 2번 주피터는 더 라지스트 플라닛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진다 태형아 태형아 집중해라 나이가 들수록 더 올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4번 4번 티나 오늘 아침이 나보다 티나 스크롤 렛 더 렛 렛 렛 렛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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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들어갑니다 아기는 점점 이렇게 울었다 더 베이비 더 더 울었다 과거지 일단 크라이드 더 점점점 비교금에 비교금 써야되지 뭐라고 해야되 라우드의 비교금을 뭐라고 해야될까 라우드죠 라우더 앤 라우더 비교금이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마 간단한게 아니라 그 신형모델은 구형모델이 더 비싸다 아 아 너를 세번 네번째 놓치고 있어 수업하다 너 그거 고쳐야되 알았지 너 그거 안고치면은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생각만 하고 딴 생각을 하니까 계속 다시 어렵다 어렵다 하는거잖아 집중을 해야지 같이 따라와야지 알았지 중간에 이상한 말만 툭툭 질문한다고 해서 서로 듣고 있는게 아니야 생각을 따라와야지 알았지 네 너는 그렇고 집중력 올려야되고 태영이도 지금 집중력 너무 안좋고 재영이도 마찬가지고 얘 세우형 장난아니야 지금 소파다 오면 네네들은 언제만 목소리가 커지는줄알고 농담할때만 알았지 어 너 휴지가 들어오지 말아야지 다리 꺼지 말고 그치 재영이는 지각하는거 바꾸고 버릇이라도 버릇이라도 버릇이 해 네 해볼까 GRUV 너 네 Q 네 자 그것은 그리스 네네도 더 크다 더 팬스 이즈 이즈 톨에 비교금 먼저 써야 돼 톨러를 강조해야 돼 2번 써야 되지만 뭐 뭐지 써보자 머치 톨러 덴 그 다음에 그것은 이것은 이곳에서 가자 하시는 노릇 하나이다 이즈 이즈 더 더 아니지구나 원 더 모스트 익사이팅 라이드스 히어 어 중요하다고 했지 내가 더 많이 운동하고 운동할 수 너로 더 강해질 것이다 요로 하면 오늘 정리가 되겠네요 네 해볼까요 유 더 더 비교금 더 비교금 쓰라고 했잖아 더 엑서사이 아니 비교금 쓰라니까 더 더 많이라는 표현이 필요하잖아 더 수업을 하도 안 들었네 뭐라 해야 돼 더 많이가 뭐니 뭘 주웠어야지 누가 유 유 운동하다 엑서사이 엑서사이 여기까지 일단 쓰고 엑서사이 엑서사이 더 건강한 헬스에 비교금이 뭐지 더 건강한 헬스에 헬스에 엑서사이 헬스에 엑서사이 엑서사이 유 유 건강이 진다 앞으로 건강이 질 거니까 윌비 쓰면 되겠지 이해돼? 하죠? 네 영자를 한번 해봅시다 몸무 할수록 더욱더 몸무하다 해가지고 영자가 마지막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영자를 할 때가 잘 보세요 잘 봐 잘 봐 되게 중요한 글이야 잘 봐 더 더 하더 유 스터디 이게 무슨 말이지? 너는 더 열심히 공부를 니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해 되지? 그죠? 더 모 핸섬 유 윌 비 라이크 미 뭔가 말이 안 맞는다 말이 안 나는데? 말이 안 되지 뭐예요 알았지? 이해돼? 중요한 얘기지? 더비 없어 더비 없어 동사스 울무하다 주로 동사 주로 동사 이거보다 완벽한 예물이 어딨어? 아휴 어... 이상한 말이야 이상한 말 잘생겼어요? 오염의 결론은 나는 잘생겼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